안녕하세요. 저희 회원사들이 한 80여개가 넘었는데 INAK상 추천 공모 부터에서 상 받으시는 분들 확정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추천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부터 2020-15 INAK상 추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INAK상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2021 국회의정상 안홍준 국회의원 귀하는 국회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관이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집하는 데 크게 귀하였기에 주석룡 국회의원 귀하는 국회의정활동을 통하여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관이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집하는 데 크게 귀하였기에 이 상황이 전 과학기술 후보장관 귀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과학발전에 일관이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창조정신을 이끼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귀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과학발전에 일관이하였으며 2015 아인학 보건복지상 전혜수 전 18대 국회의원 귀하는 남다른 의지로 나름의 삶을 실천하고 사회복지정책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회장 귀하는 남다른 청주정신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재농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게 이상을 수여합니다 남다른 청주정신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속적인 재농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김방림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귀하는 남다른 신념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사에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열한 중고등학교 부사 귀하는 교육자로서 남다른 의지와 신념으로 교육에 헌신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등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집하는 데 크게 기여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이터리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상 시상식을 마치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